밀었습니다. 3도수 강습 타구를 막아냈고 린지혁! 좋은 수비! 이 한 장면으로도 기아팬들 그리고 기아 코칭 스태프는 굉장히 흐뭇한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로아 선수의 지금 타구 굉장히 빨랐거든요. 그야말로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이 타구를 걷어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기아가 유지혁 선수 데려왔는데 첫 경기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네요. 그러니까요. 아마 이 장면을 코칭 스태프 보다도 기아 팬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이런 모습 3루 뿐만 아니라 여러 포지션을 한번 두루 한번 써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브룩 선수 좋아하는 거 보세요. 지금 예정이죠. 보다 이렇게